가면! 마이린 허리 꺾이는 줄 알아요. 진짜 아기 안고 있는 폼인데요? 어떡하려고 그래! 임신했어! 여러분 어떡하죠? 왠지 끝나고 엄마는 혼날 것 같아요. 지금 득짝 스매싱 각입니다, 진짜. 완전 무거워, 여기가. 안녕하세요. 마이린입니다. 마이린 엄마, 마이마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수제 슬라임 100개 섞기 많이 했잖아요. 네, 많이 했죠. 시청자분들이 문방구 1개 100개 섞기도 많이 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문방구 1개 중에 스팽글 슬라임 100개를 준비했습니다. 와, 진짜 많죠? 오우. 이야. 스팽글 슬라임은 6종류가 있어서 6종류 모두 준비했는데요. 네, 일단 한 가지씩 보여드릴까요? 첫 번째는 이렇게 하트 글리터가 들어있는 스팽글 슬라임이에요. 꽃 모양의 스팽글이 들어있는 슬라임. 세 번째는 이렇게 작은 꽃들이 들어있는 스팽글 슬라임이에요. 네 번째는 분홍색 눈결정 스팽글이 들어있는 슬라임. 다섯 번째는 나뭇잎 모양 스팽글이 들어있는 슬라임이에요. 여섯 번째는 별 모양의 스팽글이 들어있는 슬라임이에요. 여섯 가지 슬라임 모두 준비했는데요. 스팽글 슬라임이 느낌이 너무 좋잖아요. 아, 과연 100개를 모두 섞으면 얼마나 예쁠지, 얼마나 느낌이 좋을지. 아, 너무 기대됩니다. 마이린 오늘 엄청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 그리고 특히 제가 더 기대되는 게 수제 슬라임은 제 손에 많이 묻잖아요. 근데 문방구 슬라임은 안 묻어. 아, 그래서 정말 기대됩니다. 그리고 오늘 문방구에게는 특별히 무독성 스팽글 슬라임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큰 통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이제 바로 섞어볼게요. 오, 토핑이 꽤 많이 들었어요. 손이 안 보다 행복하다. 요렇게 작은 꽃 들어있는 스팽글 슬라임이에요. 오, 베이스랑 섞어줄게요. 오오. 오오. 색깔이 화려해서 섞으니까 굉장히 예쁘네요. 랩을 먼저 보여드려야겠죠? 짜잔. 랩을 하면 이렇게 꽃이 펴있는 꽃밭 같은 슬라임이에요. 섞어줄게요. 그 다음은 오, 이렇게 핑크색 스팽글이 가득한 눈 결정 슬라임인데요. 핑크색이다 보니까 이 눈 모양이 꽃처럼 보이기도 해요. 왠지 벚꽃 슬라임 같은 느낌인데. 랩을 한번 해볼게요. 와, 진짜 꽃 핀 것 같죠? 와, 예쁘다. 그리고 핑크색이 여러 종류가 들어있어요. 베이비 핑크도 있고, 흰색도 있고, 핫핑크도 있고. 오오. 오오. 기포 소리 짱입니다. 섞어줄게요. 작은 하트 글리터들이 많이 들어있는 슬라임이에요. 랩 먼저 보여드릴게요. 베드라이 얍얍얍. 와, 피니까 귀엽고 엄청 예쁘네요. 오오. 랩 한 번만 했는데 기포 소리 짱입니다, 진짜. 그새 기포가 좀 올라왔죠? 오오. 바로 섞어줄게요. 컬러감이 굉장히 독특한 나뭇잎 모양 스팽글이 들어있는 슬라임이에요. 되게 원색의 스팽글이 들어있어요. 짜잔. 우와. 색깔이 다채로워서 더 예뻐 보이네요. 오오. 완전 왕 기포가 막 생겼나봐요. 소리 되게 좋아요. 오오. 이 나뭇잎 슬라임은 슬라임 베이스가 조금 더 쫀쫀한 느낌이라 그런지. 오우. 기포 소리가 막 이렇게. 여기도 막 생긴 거 보이시죠? 벽 벽 벽 벽 이렇게 터치해줄게요. 섞어줄게요. 꼬리모양이 크게 들어있는 슬라임이에요. 이것도 색깔이 독특해서 굉장히 예쁘네요. 핑크와 노랑, 연두 또 하늘색 슬라임이 들어있어요. 바로 랩 한번 해볼게요. 오오. 이 슬라임은 방금 플레이했던 것과 다르게 약간 베이스가 쫀쫀한, 아니 좀 약간 끄적거리는 느낌이어가지고 랩을 해도 좀 다른 느낌이 들어요. 오오. 기포 소리만은 정말 좋네요. 바로 섞어줄게요. 그리고 스팽글 슬라임의 마지막은. 별 슬라임입니다. 랩해서 보여드릴게요. 오오오. 밤하늘에 별자리가 있는 것 같은 느낌 드시나요? 어떤 별자리가 있는지 혹시 보셨어요? 이거는 이렇게 기포를 좀 올린 다음에 섞어줄게요. 열심히 늘리면. 오오오. 오오오. 기포만 올리고 이렇게 돌리기만 하는데도 막. 기포 소리가 잘 나는 슬라임이에요. 이렇게 기포 올려서 랩하면 더 예쁘겠죠? 와오. 진짜 밤하늘 같아요. 섞어줄게요. 오오오. 글쎄 마이린 많이 섞었는데? 와 마이린 문방구 슬라임 진짜 많이 꺼내놨네요. 손에 안 묻으니까 아주 척척 잘하네요. 엄마가 잠깐 속여는 동안 만져봤는데. 손에 안 묻으니까 너무 좋네요. 이렇게 착 띄어지고. 하나 안 묻고. 손에 안 묻으니까 꺼내기가 정말 쉽네요. 마이린 진짜 좋아한다. 이제 마지막 슈팽글 슬라임입니다. 백번째. 우와. 백번째 슈팽글 슬라임까지 모두 넣어줬습니다. 와오오. 오 오오. 투핑이 진짜 예쁘다. 오 소리 좋은데. 오오. 늘어난다. 늘어난다. 조그밍인데도 랩 진짜 잘 되지. 우와. 완전 투명해. 너무 투명해서 안 보인다. 이야. 진심이야? 너무 투명해서 안 보이죠 여러분. 아 마이린 정말. 여러분 마이린 말 믿어주시는 거죠? 그럼 이제 꺼내서 완전히 섞어줄게요. 꺼져줄까요? 오 딱 사라져 이게 바로 문망고드 라임 문망고일게 우와 색깔이 진짜 예뻐요 이게 토핑들이 다 섞이면 어떤 느낌일까요? 비슷한 토핑들끼리 모여있는데 이걸 한번 잘 섞어볼까요? 섞어보겠습니다 오오 뒤집어주고 쭉 뒤해주고 오 느낌 되게 좋다 뭉쳐주고 뭉쳐주고 뒤집어주고 쫙 늘려주고 뒤집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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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여러가지 모양이 섞여도 예쁘다 이렇게 섞이니까 그거 같아요 겨울왕국 슬라임들 다 섞으니까 기포도 엄청 잘생기고 바풍 잘 되겠는데요 바풍 한번 해봐요 바풍 오 됐다 됐다 바풍 모양이 신기해요 근데 위에 토핑이 있으니까 뭔가 느낌이 신기해 오오 예쁘다 오오 오오 기포 소리 되게 좋다 기포 소리 굉장히 좋아요 쫀쫀해가지고 네넷도 굉장히 잘 되고 채로 이렇게 하면은 네 엄청 예쁠 것 같지 않아요? 될려나 모르겠네 엄마 생각에는 안될 것 같은데 아니 그럼 한번 해봐요 시청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될 것 같지 않아요? 될 것 같지 않아요? 되면 엄청 예쁠 것 같아요 마이리는 바람대로 될 것이냐 엄마의 인상대로 안될 것이냐 오오 오 뭐야 오 뭐 요렇게 네모네모하게 살짝 돼있어요 자세히 보신 분들만 알 수 있는 그런 모양 아쉽게도 석색 안 붙네요 슬라임이 쫀쫀하기 때문이죠 응 토핑이 진짜 잘 붙어있다 오오오오 철망으로 만든 정말 멋있는 기포는 클리어슬라임 100개 영상에서 꼭 확인해주세요 진짜 꽉주세요 진짜 예쁘거든요 오 됐다 코코코코 오오 가졌다 너이거 Philip 이 저기 막... 트그를 손가락으로 막는 소년같은데? 자, 초거tschaftendre 해봅시다 채원 lim 커져라 와 진짜 컸다 여러분 으이IST 통솔 deploy 제가 얼마나 큰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말و 마이니는 허리 꺾이는 줄 알아요. 진짜 아기 안고 있는 폼인데요? 어떡하려고 그래! 임신했어! 어떡해! 왠지 끝나고 엄마한테 혼날 것 같아요. 지금 득짝 스매싱 각입니다, 진짜. 완전 무거워, 여기가! 네, 오늘은 엄마와 함께 스팽글 슬라임 100개를 섞어봤는데요. 야, 이렇게 스팽글이 진짜 많아요. 어허, 기포 소리도 너무 좋았습니다, 완전. 꿀잼이었어요. 댓글 좀 남겨주세요, 이거 어떻게 할지. 여러분,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요. 최근에 마이른 엄마가 마이 맘TV를 오픈했는데 여러분 한 번 가서 봐주시고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구독, 좋아요, 좋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